3. 드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샬리와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을 찍게 돼서 콘티를 봤는데 가늠이 안 돼요. 내가 잘 할 수 있으려나? 약간 걱정도 들고 몇시간이? 15시간이? 이번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일정이 미디어 브리핑인데요 일곱 명이 선게 여사는 아무도 없대요 생각보다 무겁던데요 분위기가 좀 뭉쳐서 이동 반경을 줄여주자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좁아서 잘해야 해요 우습지 않아요 근데 리허반도 못해 말 한 순서대로 줄 서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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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하던가 영어로 그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음악은 언제나 배가 구하고 오셨는데 어떠세요? 음악은 언제나 오늘 뭐 먹었어요? 음악은 언제나 드디어 아침이 밝았네요 비싸니까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체가 있을 때가 다르다고 무당하고 무당하고 일곱으로 나눠주니까 문구의 신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et's go. Let's go. Let's go. 태형이 얼굴 내리고. 여러 번 온 소감. 가볍게 하는 게 낫냐 형식적으로 아냐. 아니 좀 가볍게 하던데. 태형과 한 번 봐서 어땠어요? 역시 음악이 계속 있어요. 저거 그거잖아요. 디지몬 어드벤처에. 아니 검은 색깔 저거 깨야 돼요. 저거 롯데타워 워싱턴즈 아니냐? 저거 때문에 디지몬 나빠지잖아. 저기서 그 스파이더맨이 위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곡이잖아. 아 저기가 스파이더맨이야? 아 뭔가 진짜. 아 그래? 위에 철만 조그맣게 있네. 맞는 거 같은데. 야 중부야 너 영화 좀 많이 봤구나. 신기하다. 청와대 백악관. 저희가 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이쁘다. 좋은 기회가 됐네요. 네. 오 천일법. 이게 서버맨이 하고 이게 미국 가니발 같은 거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고요. 아주 좋은 기회로 백악관에 오게 돼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입니다. 이제 또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미로 온 곳이라서 투어를 하는 의미도 되게 남달랐던 것 같고. 또 중요한 시간이 앞으로도 남아있는데.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안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증오 범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미국에 한 번 더 오게 됐고. 굉장히 좀. 긴장되긴 하는데. 저희 할 일을 잘 완성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어? 우리 집처럼. 매너가. 매너가. 이거 뭐라는지 한번 알려주면 안 되겠네. 킹스맨처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벗어와. 다 Castro. 안그러먼. 어서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 도서관 같은데? 아 그니까 네. TV에서 보던 것들 봐서 좀 신기하긴 하더라. 싹 돌고, 싹까지 한 절반 이상 돌고. 하다 버리고, 연기가 생겨서. 창고로 제가 꺾지 않았거든요. 여기 있었어요. Q&A입니다. Q&A. Q&A. 딩딩. 딩딩. 재밌네. 굉장히 멋있는 곳이야. Q&A. 근데 진짜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생각이 약간 좀... 약간 좀 실감이 안 나긴 하네. 브리핑 대통령을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 없이 멤버 분들이 그냥 영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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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쭉 해요. 바로. TV라는 거야? 저희는 AANHPI 커뮤니티 아드스 Sea 함께하고... 투미니언 자기야 잘 먹는 사람이예요? 게임이 있는 존재로써 남준아 서로 존중하고 이야기 위한 또 한 걸음시키게 될거 같습니다 한 번만 읽어줄수 있니? 내가 원하네 아니 아니 헤리티즈 먼스를 어떻게 발음하는게 좋을까? A.A.N.H.P.I. da heritage month 헤리티즈 먼스? 저런거 아니야? 와 나 그때 진짜 살 떨려는데 근데 내가 옆에 있었거든 잘 들쳐가긴 했어 나였으면 완전 완전 백진했을거야 2페이지 잖아요 한 두장이 넘어가 있었던거에요 그러다가 다 외웠었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목소리가 안나오는거에요 그냥 보고있자 하고 봤는데 그래서 유엔 때가 좀 안 떨리게 했어 어 그래서 넘기려고 죄송합니다 진짜 이 순종 뛰니까 목소리가 아예 안나오는거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서 포지션 잡으면 거기서 이동할 필요는 없는거지 그 자리에서 마이크가 여기 잡고 그냥 이렇게 서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냥 이렇게 둘러서 하면 될거같아 멘트 순서대로 서서 들어가서 한 명하고 봐가지고 이렇게 축축축 돌면 될거같아 자 리허설 한번 해보자 그럼 한번 자리를 잡아야 되는거같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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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 다음이 나야 내가 허벅이야 그래서 서면 내 왼쪽에 누구야 순서대로 가야지 쟤 다음 누구야 나 나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동선이 부딪히잖아 이렇게 돌다는거 아냐 이렇게 돌필도 없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반원으로 쓰지않아 내가 가운데야 그리고 이쪽으로 멘트 마지막이지? 딱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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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나왔다 저희는 중요한 이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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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 들어가고 진영 나오고 오늘은 AANHPI 히어리티먼스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AA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 배학반에 왔습니다 그리고 진영 여기 들어오고 다침이 나오고 일하지않고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친구 문제 굉장히 놀랍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간설되는 것에 좋은 beak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숨을 내고자합니다 광장국조언어문을과대인 저희 자사읍도 다시 해보자 종이 왔으니까 자정 자 그대로 제대로 입장 못해보자 입장 못해보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 AANH I H I H I AANH P I 야 헷갈리게 하지마 코인 베일리 레버 자 자 BTS 일단 남준이 기준으로 딱 둘러싸고 안녕하세요. 케린의 말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화이트하우스에 대한 반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인클루션과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려둬야 해, 올려둬야 해. 오늘은 AANHPI Heritage Month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AANHPI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기념하기 위해 배우학관을 방문했습니다. 괜찮죠?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랍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근절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빌어 복수를 내자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는 다양한 국적 얻어 문화를 가진 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국이 이 모든 걸 연결해주는 음악! 슈가 형이 여기로 와야겠네. 음악! 정말 특유한 매개체입니다. 그 다음에 형이 들어가서 멘트하고 멘트 되게 중요하다고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이게 나오면서 얘기하지 말고 이게 나오면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쓴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 스타베이션 헤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여기까지 왔고 덜지 않고 잘해보겠습니다. 방탄 파이팅! 그래도 뭔가... 너무 쉽다. 오늘의 한 반 heter 헤드베이션 염드베이션 염드베이션 염드베안방 덜지 않고 내가 한 번이었는데 약간 눈물 났어요. 멤버들과 같이 저희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까 조금 박자를 젖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AANHPI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멤버들 AANHNH 막 자꾸 이래가지고 가장 올라가자마자 그것도 올라가지고 살짝 AANHPI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귀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하고 앞에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눈을 딱 둘째 찍혔어요. 이렇게 하는데 둘째 찍혔어요. 내가 다른 친구들 도와주러 가봤는데 곧 대종률님 만나러 갑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도 앉아서 말씀하실 때는 천천히 말씀하시니까 조금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악수하면서 눈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진짜 큰.. 키가 엄청 크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미여러분들은 해도 되게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국가를 가진 이제 아미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에 목소리를 높인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표하게 해서 오게 됐고 그런 점이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도 좀 더 성숙해가지고 또 좋은 곳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 exagger Such song 어이 가라.... 오오 잘 나왔다 별다. 배과 깔아다군요. 배과 깔아다군요. 되게 의미가 있는 날이고 또 많은 아미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미분들을 대표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남준이가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했죠 남준이 왜 박수 한 번? 와 진짜 짱! 역시 우리 리더! 아닙니다 정말 다 고생 많았고 어쨌든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한 게 이제 이렇게 이런 순간도 오고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또 멋있게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어디로 가야 가? 저희 한국 돌아가면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다 예투 하면 컴백 아 오케이 예투 컴백 예투 컴백 예투 컴백 예투 팀 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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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이중